이 시간에는 393페이지 관리처분계획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기본서는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죠. 393페이지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쭉 연결되죠. 공사가 쭉 끝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나옵니다. 그러면 393페이지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바로 분양시청 기간이 주어져 가지고 사업장 안에 토요동원 소자가 있다. 이 자들한테 분양시청 기간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주죠. 분양시청하라고 이렇게 통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 토요동원 소자들은 바로 재개발 사업한다. 재건 사업한다. 그때 분양시청 기간 내에 시행자한테 분양시청을 하면 됩니다. 분양시청 기간이 끝났다 하면 분양시청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 주어야 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을 실행자가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어떠한 내용을 이 계획에다가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포함시킬 내용이 바로 박스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전체인 분양시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 싹 종종 거 철거 해체하고 예쁘게 대지 조성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건설해서 이렇게 분양을 해 주겠다라는 전체인 분양시청을 해요. 이거 넣고 두 번째 여기에 아까 분양 신청했던 자 뭐 갑의했다 뭐 의뢰했다 시행자한테 그러면 분양 대상자의 성매가 주소를 넣습니다. 그네들한테 분양을 해 주거든요. 분양 처분할 때에 그네들한테 분양을 해 주니까 분양 대상자가 누구다 이걸 다 쓰는 거죠. 성매가 주소서 쓰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을 해 주게 될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다. 그 대지 건축물의 내용을 씁니다. 분양가를 쓰는 거예요. 분양가. 그 자가 가지고 있었던 종종가는 얼마짜리 있다. 이런 걸 다 씁니다.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3번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을 추산하는 이걸 쉽게 말하면 분양가라고 분양가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겠는데요. 분양 대상자별 종종 토지 건축물의 명세. 지금 가입이 분양시장이었는데 그 자의 종종 토지 건축물이 뭐 뭐 있었는가 이 사업장 안에 그 명세를 정확하게 담고 그것은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었나 그 중에서 얼마짜리 했는가 이 가격을 담는데 그걸 종종가라고 합니다. 종종가. 우리끼리 종종가라고 합시다. 그래 분양가가 나와야 되고 종종가가 확정돼야 3개에서 다음에 청산업을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뭘 체크하느냐 5번에서 특히 이 종종의 토지 건축물의 그 가격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나 기준한 가격을 체크한다는 것과 아시고 다만 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기 전에 그 오래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으면 그 건축주의 동의받고 시장원사한테 가서 철가받아서 해체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종종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들 한다 뭐 천억들 한다 이렇게 정비사업비도 여기다 담고요. 그 사업비 대비 우리 조합원들은 얼마씩 내야 됩니다 라는 조합원으로 분담 규모와 분담식이 담습니다. 7번 이 분양 대상자라는 사람이 갑인데요. 그자의 종종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의 권리 임차권이 있었다면 또 전세권이 있다면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담는데 그걸 7번같이 표현합니다. 분양 대상자의 종종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가 뭐뭐 있었는가 이걸 다 조사해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이 안에 세입자들 세입자별 선시보상을 위한 권리들 뭐뭐 있는가 이걸 자세히 명세에 담고요. 그 평가금 얼마짜리인가 이걸 담아야 됩니다. 관리체문교수 발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정종과를 결정한다든가 또 분양과를 결정해 나가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감정평가 법인 등을 동원해서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 법인 등을 동원해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을 동원해서 평가케 하고 평균을 냈는데 이걸 산술평균한 가계라 해요. 이때 이 감정평가 법인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관할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해서 체결해가지고 사업장에 보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사업 중 재개발 사업 주관경 개선사업은 그렇고요. 재건축 사업은 다릅니다. 재공사업은 바로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1인상에 들어오고요. 그 사업장의 평가로. 그리고 조합 측에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1인상에 들어와서 가치평가해서 평균 내에서 결정합니다. 그런 내용이요. 바로 한 장 넘어가면 394쪽이 나오죠. 394쪽 보면 1번 박사안에 이 감정평가 법인 등 중 다음 강목을 구분해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종전가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그때 어떻게 선정해서 보냈냐. 4번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들어가서 평규를 내고요. 그 다음에 5번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고 그랬죠.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한 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들어오고 조합총회를 해서 의결해서 선정계약한 한 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그래서 산술평에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이 관리청결제 수립했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어가지고 분양신청을 회원하게 시켜서 관리청을 수립했다면 시행자가 이걸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확장하지 못하고 수립해서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이 계획도로 사업장을 사업 끝날 때 관리하고 사업 끝나면 이런 내용에 맞게 체문을 하려고인데요. 이 계획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인가를 신청해요. 인가 신청을 받았던 시장군수 등은 30인에 OK, NO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관리청객이 들어왔는데 시장군수 등한테 들어왔는데 그 서류가 엄청 방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다 타당성을 의뢰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이게 수립돼서 왔는가 그럴 때는 60일 이내 OK, NO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들을 보겠는데요. 394페이지 관리청객이 인가해서 또 1번 사업시장자는 분양시장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시장 현황을 줄여서 아까 관리청객을 쓰면서 시장소한테 인가받아야 했죠. 인가받아서 확장한 관리청객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역시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사업시장자는 이 관리청객 인가를 시장소 등한테 신청을 하기 위해 관계서류 4번을 30일상 이 토요동호소한테 미리 공개 열람시켜서 의견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 등은 시행자의 관리청객 인가 신청을 들으면 원칙적으로 며칠이면 답을 줘라. 30일 이내에 인가입을 결정해서 시행자 통보. 다만 시장군수 등은 이 관리청객에게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건이다. 그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청객 인가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60일 이내에 인가입을 결정해서 시행자 통장이 된다. 만약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이 계획은 확정되어서 끝났는데 4번 시장군수 등이 관리청객 인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 등을 모두 알도록 고시합니다. 고시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기 전에 395페이지 가로 3번 시장군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청객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행자에 부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느냐.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바로 저기 5번 조합원 5분의 1상이 관리청객의 인가 신청이 있으나부터 15년에 시장군수 등에게 그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그때는 전문기관에게 이렇게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의뢰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저 밑에 3번 관리청객 수립기준과 관리청구 방법이 나와있죠. 이 관리청객을 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사업장 안에 A라는 사람이 바로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달라고 할 때 막 10개에 분양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면 안되니까요. 우리 법에서는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양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수립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 관리청객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립하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를 묶어쳐가지고 박스 안에 짜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니까 자주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1번 보면 이 사업장 안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시장했는데 그자의 정전토지 건축물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막 건축에서 분양을 해 주려고 낸 애들한테 그러면 그 위치 비슷한 데에다 줘야 되겠죠. 그렇지 중앙불로에다 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 정전토지 건축물의 세 가지를 고려서 분양을 해 주게 될 그 건축물의 대지가 균형 있게 그네들한테 분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뭘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느냐. 세 가지가 면적, 그리고 환경, 이용상황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을 정확히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 세 가지. 2번,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혀서 더 크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걸 중앙권이라고 하고요. 또 너무 큰 것은 줄여서 줘도 돼요. 접혀, 이걸 감안고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지금 정전에 큰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적당하게 만들어서 적응을 줘도 돼요. 그에 대한 차익이 있으면 청산을 주고받고 끝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적은 걸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만들어서 줄 수 있었으면 그 차익을 청산으로 내놔 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법적으로. 3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분양을 신청하더라도 너 안 돼 해서 현금 받고 나가 이렇게 청산을 해도 할 말 없습니다. 4번, 재상, 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됐다. 그럴 땐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할 수 있고 또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고유를 지분을 기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께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는 분양을 해 주게 되는 그 건에 대하여 때로는 바로 좁은 것은 더 크게 만들어주셔도 되고 적은 것은 더 크게 만들어주고 큰 것은 줄여서 주는 수 있고 아예 그냥 때로는 안 주고 현금 청산을 줘버려도 되고 때로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가 분양시다면 토지만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하고 대지 집만 해서 묶어서 주고요. 이걸 입청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4번 그렇게도 해도 되고요. 5번, 분양 설계를 하게 될 때 아까 이 과일체험 교수로 할 때 분양 설계를 하라고 했잖아요.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을 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오늘 끝났다면 그날을 기준해서 분양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입한다 받으시고 6번, 이 사업장 안에 갑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아들, 딸, 네 명의 같은 세종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자가 여기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명의로, 부인 명의로, 애들 명의로 여러 개가 가지고 있어도 분양 처분을 행하게 되는 과일체험을 만들 때는 1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되지 여러 개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한 세대가 또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지 여러 개를 줘서는 안 된다.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구가 친구들께 여기 투자 목적으로 공동 투자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바로 20명이다. 20명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택 공급해서 주도록 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 묶음으로 그냥 하나만 주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갈리식을 만들어야 되냐? 1주택. 그런데 7번은 외해예요. 7번은 특례입니다. 6번에 대한 특례입니다. 원칙은 1주택만 주도록 해야 되는데 외주로 기역, 니은, 디글, 리을에 해당하면 그만큼 줘도 됩니다. 기역. 2명 이상이 1토지입니다. 주택이 아니고요.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수록 해도 되고 니은, A, B, C에 해당하는 토지동호소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이 10개다, 5개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을 해도 괜찮다. 어떨 때냐? 과밀 억적원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사부 토지동호소자. 다만 이 과밀 억적원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장 안에 토지동호소자가 있는데 그 장소가 투기과지로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최초 사합시행 인가 신청 후 재건축사업 토지동호소자에게는 여러 개를 주어서 안 되고 1주택 주고 끝내야 된다는 것. B는, C는 소유한 주택서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는데요.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건축으로 명세 그리고 사합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화 가게. 이걸 종전가라죠. 여기 C라는 사람이 이 종전의 사업장 안에 바로 종전가 20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20억 범인에서는 2개까지 주어도 돼요. 하나는 좀 큰 것 주고 하나는 소유형 60점부터 2자 해서 2개까지 공급을 해도 됩니다. 또 정전가와 무관하게 정전 주거 전염면적이 여기 H라는 사람이 주거 전염면적 200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범인에서 주택을 2주택까지 주어도 돼요. 하나는 큰 것 주고 하나는 60점부터 이하 이렇게. 그래서 정전가의 범인에서 정전의 주거 전염면적 범인에서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2개 중 한 주택은 전염면적 60정태에 의한 소유형으로 줘야 된다는 것. 이 소유형은 바로 소유권 이종호 씨의 담납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매 증여할 수는 없지만 상속으로 넘어와서 허용된다는 것. 알선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리을. 이 과밀 억제원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법의 경우 토지 등 소재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인에서 최고 3개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장소가 투기괄주구 조정 대상으로 묶여 있다면 3개 주두면 안 되고 한 주택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통과 통과해도 될 것 같고. 398페이지에서 하나를 체크할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관리처분에서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업과 재개발사법의 경우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체례라. 그 중에 ㄷ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재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누구는 죄를 하니까 분양받지 못하는가? 지상권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누구는 분양대상에서 죄하느냐? 지상권자. 그래서 누가 분양을 받아갈 수 있냐? 토지 소재, 건축물 소재가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 정도를 보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399페이지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가 있죠. 이렇게 인가 신청해서 바로 시장, 군수 등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를 내줬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시간에는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 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바로 분양처분을 해서 줍니다. 이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됐다 고시되면 이제 법적으로요. 본격적으로 사업장 안에 있는 정종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해요. 철거 시작합니다. 기종건축물. 다 보시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니까 이후부터는 저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 종전 토지소자, 건축물소자, 임차권자 등등등 이런 자들은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거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는 거. 왜? 철거해야 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수익을 못하느냐? 바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후부터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언제까지 사용수익을 못하냐? 이걸 싹 해체해서 정리하고 대지 만들어서 대지 만들어서 건축공사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에서 공사 진해서 끝났다. 그냥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을 법적으로 정지시켜가지고요. 뿌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 뿌시고 나서 여기 공사에서 아파트 태웠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바로 중공검사실에서 오케이 합격하면 중공인가 고시되죠요. 중공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분양받을 자에게 시행자가요. 저 인가받았던 관리처분계 내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이전 고시해줘요. 그러고 나서 증왕권 감안권 했다면 그 차액으로서 청삼을 주고받아요. 증수할 건 증수하고 줄 거 줍니다. 그게 보여요.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줬다 합시다. A거 101동 101호 B거 101동 102호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알려주면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분양받은 자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재합니다. 그 건축물하고 건축물 플러스 대지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 해줬던 시행자께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해서 바로 등기까지 마무리 지어줘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부터 여기 종전 토익 건축물으로 용의권자 소유권자들은 사용수익이 증대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사용수익을 못하는 원칙이냐 사업 다 끝나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해줄 때까지는 사용수를 못해요. 이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경우 바로 사용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께서 내가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사용수익이 됩니다. 하고 동의를 주었다든가 그런 분들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수익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저 Y라는 사업은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용수익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을 다 해가지고 끝났다. 그때 사업이 끝날 때까지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용의권자들이 용의권자죠. 용의권자로서 임차권자 지상권자 뭐 이런 지옥권자 등등 이런 자들은 용의권자로서 자기의 권리가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사용수익이 정지됐다 그러면 자기들 권리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자기의 권리 목적을 도저히 잘 사용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제하고요. 상계에서 받아야 할 보증금, 전세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 금전 많은 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정권을 행사해서 그 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보증 같은 거. 그런데 원지인은 아무 잘못 없기 때문에 이 금전 많은 정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냐.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대입 변제에서 돈 주고 내보내고 철거합니다. 그때 그로 인하여 이의받았던 원지인 토의동소자는 바로 그대로 자기가 보증 주장 끝내느냐. 아닙니다. 시행자가 나한테 주세요 해서 구상을 해서 받아가죠. 그래서 시행자는 구상을 토의동소자한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을 또 교재를 통해서 체크하고 또 오죠. 399쪽 보면 관리처분 인가효과에서 1번의 기업권 읽어두시고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A. 그 기정원첨으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리가 있다. 또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 지대와 우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라도 기정원첨으로 소지와 동의 시장수한테 철거 받아서 해당관첨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가 있었다 해서 거기에 있었던 권리모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등기소에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지부에 값구란에 의건에 그것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권리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동그란 2번 중요합니다. 정년 토지 건축으로 소유자, 재산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같은 권리자는 관리처분기 인가가 고시가 있는 때에 소유권 이정시가 있을 때까지 정년 토지 건축으로 사용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 중에도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경우 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는 이 기간 중에도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 3번 지상권 등기계약 해제에서 동그라미 기역 꼭 읽어두시고 이 니은, 디글, 리을, 미음 이게 바로 용의권제 권리조정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 많은 정권을 시행장에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리을 구상할 수 있다. 구상했는데 이루지 않으면 그 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을 압량하고 압량은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줘 버린다 받으시고 기억을 보시면 기억도 좀 잘 받았어요. 이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이후 이렇게 이후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민법상 그 최단 정수기간을 280조에서 엄청 인정해버리죠. 스모그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30년. 경관 건축으로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30년. 일반적인 건축으로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으로 5년. 이런 체단 정수기간 아주 긴데 이런 지상권 설정계약을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있음에 맺었다면 그런 체단 정수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 적용해버리면 사업 못하죠. 그래서 체단 정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관리설정계약이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있음에 이루어졌다면 체단 정수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마지막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또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떨어져서 사용수익이 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기 집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채웠다. 임차원에게 너 와서 2년 동안 권리 보장하고 살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 가면 더 오랫동안 살아버릴 수 있는데 그런 체단 정수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상가 거물주가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있는 이후에 자기 상가라 해서 임차원을 만나서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채웠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법더라 체단 정수기간은 올해까지 가버릴 수 있지 않아요. 원칙 1, 2, 2만 10년까지 가버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진짜 많겠죠. 그래서 체단 정수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똥갈아 1번 중요합니다.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분양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한다. 그때는 무슨 계획에 따라야 되냐? 반드시 관리처분기. 똥갈아 1번 정비사업 시험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무슨 계획에 따라 분양처분과 현량관리를 꼭 해야 되냐? 관리처분기. 정비사업 시험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기에 따라 적혀요. 관리처분기에 따라 토지동소에 공급해야 한다. 봐두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401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서 보시면 40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나와있죠.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사안전 긴율을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박스 안에 기역리언, 디그, 리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 한 필지 소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단독택, 다가우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안 되는데 공동택인 다세도로 전환했다 그러면 구분수익금이 생겨서 여러 개의 분양받을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했다든가 또 그래서 단독택이라든가 다가우택이 다세도로 전환됐다든가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인인 소유의 토지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자가 늘어나서 분양받을 권리가 늘어났다든가 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수물 철거하고 다세대 공동택 건축물 철거해서 토지동 소재가 증가해서 분양받을 권리수가 늘어났다면 그네들 어떻게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느냐 바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시도서가 따로 지정해서 그 날짜를 정해놨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는 것 기준이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서 처리합니다 403페이지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1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동그라미 3번 통과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좀 읽어두셔야 되는데 시장군수 등은 중공 인과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바로 자가받아 그럴 때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생에게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밑에 이 시장군수 등은 사용허가를 하는 때는 동별로 세대별로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시장군수 등이 사업생자인 경우는 자기들이 허가권자이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가볍게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가로 3번 중공 인과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1번 정비구역 지정은 중공 인과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 다음 날에 체크 다음 날에 해제 등입니다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중공 인과가 떨어지면 굳이 정비구역이다라고 묶어낼 필요 없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중공 인과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됩니다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관리체문가를 수비해서 사업을 해서 끝냈다면 그 소유권 2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걸로 간주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중공 인과 고시가 있은 날 또 관리체문가를 수비하는 경우는 그 2종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중공 인과 관리체문계획을 수비해서 나갈 때는 2종 고시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정자가 빠졌네요 정자가 쓰셨어요 정비구역 해제는 조화부 전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야 아까 중공 인과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관리체문계획 수비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2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의 해제가 가능한다고 그랬죠 정비구역의 해제가 간주돼서 정비구역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합은 그대로 존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조합까지 해제가 안된 걸로 간주된 건 아니라는 것 조합 자체가 해제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에서 1번 사업장은 중공 인과 그리고 공산로 고시가 있는데 지체 없이 대지 확정책략해 가지고 토지 분할 절차가 거쳐서 관리체문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절차에 통제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그리고 동그라 2번으로 가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동그라 2번의 둘째는 고시합니다 고시하게 되면 마지막 중에 이렇게 고시가 있는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었나를 담날 그 말 중에 고시가 있었나를 담날 할 때 고자 앞에다가 이 말 하나 써보면 좋겠네요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나를 담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바로 등길을 마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나를 담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아까 했죠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나를 담날 꼭 봐두시고 그거 아주 중요하다 그거요 405페이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에서 동그라 1번 여러분이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시장에서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나 담날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종전 토지 건축물에 바로 설정된 지상권이 있다 이런 등기된 권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들도 따라옵니다 분양받은 대로 그래서 분양받은 건축물 대지에 설정도 간주된다는 것 따라온다는 것 언제 따라온 걸 보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로 3번에 1번 이전께서 이제 여러분이 101동 101호에 대한 분양을 받았답시다 아파트 그때 법적으로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나 담날에 취소하는데 아직 등기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해 줍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해 줍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 대단 등기를 지방부원 등기세에 촉탁 또는 신청해서 끝내줘라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까는 저당권 등 다른 게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청산금의 내용에서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언제 주고받느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청산금을 주고받는 것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차니까 3번 사업시행자는 그 정관능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의 의결을 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과후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 없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되겠는데 가로 3번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그러면 누굽니까 조합이라든가 토이든가 소자죠 이네들이 사업을 했는데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을 해요 징수 좀 해달라고 징수를 해다가 주면은 위탁수수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만약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급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시장군은 공타하고 끝납니다 동그란 2번 중요해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것일지 징수할 후에는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으나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에 대해서 없어지는가 5년간이다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소유권 이종호시 1일 금틀리고 다음 날부터다 그 다음에 5번 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서 보시면 408페지가 나옵니다 408페 보면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에 바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밑으로 내가 보십시오 가로 2번 시설 토지 일시사항 회복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런 게 나와 있죠 거기요 여러분은 그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설치해서 사업시행자는 거기서부터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거기까지 한 묶음 딱 이렇게 쳐놓으세요 한 묶음으로 그래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자가 그 철거되는 주택구소자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쪽이 됐든 바깥쪽이 됐든 그네디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때 가로 2번 1번 보면 이 두 개의 사업시행자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필요할 때 국가 지방자찬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때 사용을 하게 됨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대부료 상료 면제해서 돈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국가 지방자찬체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세에 필요한지 좀 씁시다 라고 사용 신청에 들어가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되고 빌려줬다면 대부료 상료 면제 되니까 공짜가 빌려준다 어떨 때는 거부할 수 있냐 제3자와 이미 매매가를 취한 것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것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사용 신청을 받았던 국가 지자체 거절에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바로 그 임시 조치를 취하겠느라고 개인 거 공공단체 것을 빌려다 썼다면 그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손실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정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 끝냈다면 임시 쓰게 됐던 그 시설들은 원상회복에서 반환주치하는데 공사관력이 끝나면 30인에 깨끗이 철가하고 원상회복에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가로 3번 재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생자는 바로 상업주에서도 하죠 그래서 상가 세입자가 바로 생존권에 이업을 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임시로 그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상가를 그 정비역 또는 인근에다 설치를 해줄 수가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바로 411쪽 411쪽을 좀 보면요 매도청구를 합니다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쳐 가지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반대파들 내보내기 위해서 매도청구를 인정해주냐 재건축사업 가로 1보면 재건축사업 사업생에는 사업생과 고시가 있었나부터 30이네 바로 다흐무자에게 박스 밑에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느냐 시장운수 등 토지주통사 등 신탁업자의 사업생자 지정할 때 동의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 것은 바로 팔고 좀 나가세요 라고 매도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때 매도청구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줍니다 사업생과 고시가 있었나부터 30이네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의할까요 동의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이렇게 해답을 해달라고 서면 촉구해요 촉구를 받았던 자들은 이견에 해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견에 해답이 없다 그러면 그 분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함 관주해서 이제 매도청구를 들어왔는데 가로 2번 이런 기간이 지나면 그 재건축사업을 하는 시장자는 그 기간 만료된 때부터 이견에 아까 그 반대파들 것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의 것 팔고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에도 되고요 413페이지 주관경 개선사업의 특례에서 가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관경 개선사업은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하여 주장한 정규기인데요 이렇게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딱 증오시하면 그 장소는 인센티브를 주게 해서 용도직이 바뀝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딱 증오시했는데 시행방법이 수술어 계량방법 환지방법이다 그러면 2종 일반적으로 결정나버리고요 니은 수용방법 관리체문계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돈이 만들어라니까 그때는 3종까지 승격을 해주고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공공임대택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택 이걸 200세 이상 건설소 공부하려고 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 준주로 승격을 해줍니다 그 정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주관경 개선사업을 한다 그때 건축업을 받는다 소유권 보호등기 이득기 친다 그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바로 국민택채권을 사야 되는데 주관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걸 면제해 줍니다 왜 시정군수 등이 하거든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적주책하니까 채권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주관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업을 받은 때 또 소유권 보호등기 이득기를 하는 때는 바로 국민택채권 매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도 되고 419쪽을 봅니다 419쪽의 내용을 보기 앞서서 418쪽에 5번 하나 봐두세요 정비사업 정답자의 등록 취소하여 1번부터 4번까지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시도해서 취소해야 된다 그거 봐두시고 4가지 그 다음에 419페이지 5번 지문형 주택 있죠 지문형 그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시정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정자 공동사하는 형식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한국토지중사 지봉사 사업시정자인데 분양받을 자의 몫이 좀 적어요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우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때 공동소유기관은 10년으로 하고 있어요 밑에 이 보면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정도 이하로 하는데 공동소유기관은 소유권 지지대 관람부터 10년의 법률에서 시행자와 정한 기간을 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다음에는 안 봐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수업시간이 나름대로 줄여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양이 많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체크한 것만 하고 그냥 반복해서 보십시오 다른 가지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요 해드린 것도 많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핵심 요약자 가지고 또 하고 또 기출 예상문제 가지고 또 하고 또 우리가 책이 돼서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일단 이거 기본서 가지고는 수업시간에 체크한 것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읽어두십시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읽기만 하십시오 자주 눈에 익혀놓으면 좋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서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바로 기출 예상문제집 뭐 핵심 요약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무ależy 의무Remны 의무를 의무uger 의무ller 의무를 도 Hunting 의무나 Adams 의무 그러 stamina 의무 ===